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2021학년도 수능 대비 5월 21일에 실시한 4월 학평에 관한 수능 지구과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힘든 시기 우리 국마들이 참 마음잡고 공부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장풍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모의고사에서의 현재 등급 현재 등급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다고 해서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등급이 좀 낮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국마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선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전국의 수험생 국마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텐데 장풍이가 영상을 촬영했었지요. 총평, 이 총평 즉 4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4월 학평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꼭 총평을 확인하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돼요. 그냥 기본 개념만 주장창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료 해석도 해야 되는 즉 자료 해석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린 6월 모평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심화학습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에 자세한 내용은 꼭 총평을 확인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1번부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아 도대체 장풍이가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한국 말이야 몽골 말이야 러시아 말이야 잘 모르겠다며 기본 개념부터 다져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장풍이는 지존역을 한 번 다 듣고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상태로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좀 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장풍이가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자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대륙이동설과 해양조 확장설 자 백애너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맨틀의 대류라고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애너의 대륙이동설이 묻히게 되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얇아져 아 이 학생 비는 풍만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왜요? 풍만이라면 장풍이의 암기법 있잖아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뭐야? 올식 딥! 그렇습니다. 해저 퇴적물의 나이는 많아지고 thick! 두꺼워지고 수심은 깊해지죠. 그래서 올식 딥! 얇아지는 거 아니고. 학생 씨!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해양조 확장의 증거였었죠? 자 고지자기가 이러면 봐봐. 이게 해령이야. 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발산형 경계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이 해양지각은요. 정자극기 이렇게 그리고 뒤로 쭉 갑니다.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올드해지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지요. 자 멀어질수록 여기 역자극기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정자극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 나타난다? 대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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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더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해양조 확장의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C학생만 맞습니다. 1번 문제는 아주 가볍게 한쪽 눈 감고 웃으면서 흥! 출발이 좋았죠.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이 해양조 확장에서 실혀한 혜택가